자 우리 유상통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3월 12일 유파발 시작합니다. 토요일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아마 야외에 나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오늘 나와서 강의 찍는데 사실 나오기 싫더라고요.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대로 바다로 그냥 바로 그냥 달려갈까 막 이런 여러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혹을 이겨내고 토요일에 나와서 또 열심히 강의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단기완성 강좌 2개 11강 12강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9강입니까? 129강 객체장 프로그래밍 언어 정규이론 강좌 조금 전에 녹음이 끝났어요. 너무 열심히 떠들었더니 목이 좀 쉬었어요. 요즘에 슬럼프에 좀 빠졌었죠. 이게 이제 강의가 쭉 진행되다 보면 항상 제가 한 번씩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제 막판이기도 하고 좀 긴장이 좀 풀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막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사실 객체장 개념도 어제 세 번 찍었어요. 어제 세 번 찍었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오늘 찍은 것도 100%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제 또 너무 또 기다리시니까 아마 편집해서 바로 올려드리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슬럼프에 빠졌긴 합니다만 그러나 잘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단기완성 강좌 올라가면서 오늘 두 개 다 올라가면 12강까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규이론 강좌 마지막 부분들 계속 또 업데이트해서 마무리 지을 거니까 단기완성 강좌로 빠른 속도로 쭉 복습을 하시면서 정규이론 강좌 뒤쪽 추가되는 것들 천천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빨리 슬럼프 극복을 하고 또 다시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아참 이 공고가 났죠 그죠? 자 공고나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1년 한 번 시행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게 좀 같이 발표가 됐었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라도 조금 편하긴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하지만 뭐 의미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이번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목표지 뭐 다음 시험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번 시험 무조건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 삼아 볼래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번 시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총 안 돼서 다음 시험을 생각하더라도 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시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정보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이죠. 또 나중에 또 뭐 또 추후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어 인원은 뭐 미리 공지된 대로 그대로 그 인원이 됐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마 충청도 지역이 좀 많이 뽑는 것 같고 지역에 따라서 제주도 분들 좀 좋겠네요. 그죠? 2016년도에는 제주도가 두 명 선발했고 2014년도에는 제주도가 선발이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우리 유상통 가족 두 분이 다 합격을 하셨죠. 마지막 면접특강 때 오셨어요 두 분 다. 그때 저희가 비행기 값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 두 분이 다행히 다 합격하셔서 어 근데 이번에 여섯 분인가 제주도 선발하죠. 그죠? 자 제주도 계신 분들 좋겠네요. 충청도 계신 분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몇 명 선발하고 경쟁률이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 그만큼 많이 선발하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경쟁률이 더 높아져요. 사실 이번 시험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비교해 봤을 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어 에디온에 한번 와보시면 말이죠. 자 한번 에디온 한번 와보세요. 자 한번 제가 에디온 가볼까요? 어 유상통 페이지로 가볼게요. 어 유상통 페이지로 와보시면 이 유상통에 그 빨간 우체통 있잖아요. 그죠? 빨간 우체통 메뉴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여러가지 우리 그 과거 일들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뭘 보시냐면 이 페이지 가보면 어 여기 유상통 오프라인 특강 있죠? 자 보세요. 유상통 오프라인 특강이 여기 지금 날짜 보시면 지금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2015년 7월 19일 아닙니까? 2015년 7월 19일.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16년도 시험도 똑같이 7월에 있었잖아요. 일주일인가 전에 7월 말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2016년 7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2015년 7월에 1년 전에 1년 전에 제가 오프라인 특강 할 때 자 이게 지금 오프라인 특강 할 때 오신 분들이에요. 실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 막 오프라인 특강 신청할 때 이때 서버 다운되고 막 그랬어요. 한순간에 막 몰려가지고 엄청난 분들 오셨고 이 강의실 하나가 아니라 강의실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 강의실에서는 모니터로만 보시게 이렇게 두 개로 진행해서 그때 700명 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점에서 오프라인 특강 해도 이렇게 안 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벌써 1년 전에 벌써 이랬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7월 달에 데이터예요. 7월. 이때 2015년 7월 19일 날이에요. 이날. 1년 전에 벌써 오프라인 특강으로 이렇게 공부들 하고 계셨다고요. 벌써 오프라인 특강 할 때.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 이때 얼마나 벌써 1년 전에 이렇게들 공부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2016년도에는 사상 최대 경쟁률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수강생들 수강 신청하는 거 보고 유승 망할 것 같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쪽이 엄청나게 가나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만큼 이제 계리직 시험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전 공고 때 뭐 다음 시험은 없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공고 때 해놔 버리니까 그거는 그 담당자들이 하도 문이 져 나오니까 피곤하니까 아예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은 어 다음 시험 없을 수도 있나? 그래서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다음에도 시험 분명히 있다. 준비하시라. 있잖아요 시험. 근데 이제 뒤늦게 해서 이제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2016년도와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때는 1년 전에 벌써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7월부터 물론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 7월에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시험은 인원이 조금 줄었을지 모르겠으나 경쟁률은요. 분명히 2016년도보다 훨씬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거 아니란 말이죠. 내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항상 중요한 거지 언제까지 경쟁률 생각하고 언제까지 몇 명 선발인원 적다고 그거 걱정하면서 언제까지 공부는 언제 하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이제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우금자료 발표됐고 지금 고민석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고민석 선생님이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지금 편집 작업하고 같이 막 병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막 새벽 3시까지 고민석 선생님 지금 막 자료 정리해서 넘겨주시고 계시던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응원글 좀 써주세요. 밑에 댓글에 유수호 응원글 말고요. 자 고민석 선생님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니까 힘내시라고 응원글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댓글 보시고 힘내셔서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교재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강의 나올 수 있죠. 자 교재는 어느 정도 편집이나 이런 과정은 다음 주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인쇄소에서 또 인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언제 출시가 될지는 다음 주 유파발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교재로 앞쪽 우편상식 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쪽을 열심히 공부해 두시고 자 프리패스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식 교재 나오면 정식 교재 다 보내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제 단과 과정으로 또는 커미로금 패키지 수강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 구매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강의 촬영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자 고민석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강좌로 완전히 새로 촬영을 하신다 그래요. 이게 중간중간 바뀐 거 가지고 짜집게 하면은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완전히 새로운 강좌로 촬영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편집되고 뭐하고 하면 늦어도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최근 발표된 자료로 따끈따끈한 신강의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우금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콘텐츠와 아시다시피 고민석 선생님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면접특강 할 때 우리 합격자분들에게 제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금 강의는 누구 거 들었느냐 조사를 했더니 그때 저희 우금 강의 다른 강사님 강의 서비스하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고민석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고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렵게 어렵게 고민석 강사님 모신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따라서 우금도 최고의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자 다음 주 육합할 때 제가 우금 교재에 대해서 공지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우금 강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일단 우금 강좌 촬영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글도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선생님도 힘내셔서 더 좋은 교재 더 좋은 강의 만드실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이 될 거예요. 에디온하고 유상통하고 두 모바일 홈페이지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저희가 저번에 한번 잠깐 오픈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닫고 이제 다시 저희 아는 사람들은 다 동원해서 여러가지 워낙 스마트폰이 여러가지 기종이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도 똑같은 안드로이드가 아니거든요. 다 튜닝을 해버려서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테스트할 수 있는 기종으로는 다 테스트를 해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또 혹시라도 이상이 발생하는 분들은 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기존 PC에서 사용하던 모든 대부분의 기능들을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오픈 될 겁니다. 자 혹시라도 뭐 안되는 거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강의 재생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될 거예요. 그건 문제 없이 될 거고 또 안되시는 분들은 이전 버전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안내를 다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하면 공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 분들은 거기 그 안내드린대로 따라서 이전 버전으로 그대로 수강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니까 자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되면 거기에서 모든 서비스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저도 빨리 이제 슬럼프 극복을 빨리 하고 열심히 강의 촬영 빨리 진행해서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정규이론 빨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단기완성도 빠르게 두 가지 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정규이론 한 개 정도씩 찍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완성 두 개씩 계속 찍어 올리고 있거든요. 자 빠른 속도로 해서 3월달 안에 대부분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도 또 다시 힘을 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자고요. 자 이제 내일 일요일인데 하루 정도는 저도 쉬면서 좀 재충전을 하고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주도 또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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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